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내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 사태가 대단히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이를 인계철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서방 측의 동진을 막아내는 정도 그러기 위해서 국지전, 심리전, 외교전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시장의 전망 그리고 평가가 지난 밤 사이에 동부 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개입을 넘어서서 남부, 북부, 동부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본격화가 됐고 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에프에 대한 군사적인 진출, 또 거기에 제2의 도시 하루키우까지 또 체르노빌 원전까지 러시아군이 장악하는 등의 본격적인 침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전망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나토가 군사적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장악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므로써 어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푸틴의 속내가 달라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궁금한 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장 측면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외교 협상을 전제로 해서 단기전 성격 또는 국지전 정도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글로벌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역시도 아무래도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 영향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측면 최대 충격을 계산을 해본다면 확정 실적 즉 12개월 포드 트레일링 PBR 1배 수준을 준하는 코스피 2600선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 금융위기와 같이 어떤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또 리세션 현실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 즉 북밸류에 대한 최소한 신뢰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우리 국내 증시 마지노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태가 장기 전면전 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유혈 사태 또 본격적인 어떤 무력 충돌 이런 과정들로 비화가 되는 경우라면 시장은 일단 극단적인 위험 회피로 반응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변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바닥을 진단하는 건 대체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아닌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코스피 월봉 차트를 통해서 심리 또는 기술적 어떤 마지노선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유로전 재정위기 당시나 또 2014년 버넨키 쇼크 또 이번 국면과 조금은 유사한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방 측의 경제 제재 이후에 어떤 모라토리움까지 내몰리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우려들 컸었던 2014년 러시아 위기 당시 또 2018년 미중 간의 통상마찰리스가 격화됐었던 당시와 같이 어떤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순환적 위기가 발발했을 땐 국내 증시 언더슈팅의 극단은 코스피 60월 이동 평균선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현재 레벨을 러프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지수 한 2,500선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차 하방 지지선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충격 즉 원자재 시장의 어떤 공급 리스크를 계속 자극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 그래도 하이퍼 인플레이에 준하는 상황까지 치솟아있는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계속해서 확대 재산을 시키고 또 이런 게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실물 경기 측면에서 어떤 파장들로 전이가 됨에 따라서 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전반에 걸치는 어떤 와해적인 어떤 상황 변화 또 어떤 리세션의 준환은 어떤 충격들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시장의 하방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후퇴가 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8년 미국 금융위 당시 때 어떤 바닥 구간에 준했었던 코스피 120월 이동 평균선이 자리한 지수 한 2300선 정도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 불가피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뭐 한 채 앞을 내다보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융 투기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어떤 분명한 투자의 교훈은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전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대단히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또 시장의 어떤 투자의 시계를 제한하는 건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언제나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호기였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해보이게 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위치 자체가 펀더멘탈 바닥을 밑도는 어떤 극단적 심리적인 언더슈팅 구간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현국 면에서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차라리 보유하는 게 또 속절없는 어떤 관망을 이어가기보다는 실적을 근거해서 아니면 업종별 어떤 유불리 정도를 따져서 어떤 전략 대안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늘려갈 수만 있다면 매수 대응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러한 어떤 사태도 결국에는 역발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 어떤 변곡점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이번 전쟁과 관련한 어떤 심리적 공포 떨쳐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당장은 무력 충돌이 증정이 된다든지 어떤 국제사회의 UN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뭔가 사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서방 측과 러시아 간의 외교 협상 채널이 복원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들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은 이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1위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 게 아닌 한 게 또 그런 어떤 진공상태에 내몰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신락 같은 또 반전의 어떤 트리거로서 주목할 포인트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월 FOMC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3월 FOMC는 그간 연초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급변 때문에 긴축발작과 같은 어떤 금융시장 쇼크 패닉을 좀 떨쳐낼 수 있는 변화의 어떤 터닝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미 시장은 7번 정도 올해 7번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지만 1년의 어떤 사태 변화를 통해서 3월 연준의 점도표 조정이 이에 못 미치는 수준 정도로 확인이 된다면 3월달 25BP가 아닌 50BP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는 연준 금리 인상의 총량이 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조삼모사 그 이상까지 파장은 넘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를 안도의 어떤 변곡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에 주요국들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 그간에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놨다면 이제는 인식의 문제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 대부분이 완전 리오프닝 완전 위드 코로나 쪽으로 정책 자체 일상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 측면 특히 소비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활에 일조할 수만 있다면 이 역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러시아 사태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불안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떤 긍정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내부 변수로 놓고 본다면 그간 가파른 하향 조정세가 이어졌었던 국내 기업 실적 불확실성이 지금 선행 변수들을 가지고 시차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3월을 기점으로 최악의 구간에서 벗어나올 계획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확인이 될 수만 있다면 시장은 수급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흔들리고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어떤 실적 펀더멘탈은 버팀목으로서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또 이 점들은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3월 9일 한국 대선 이후 신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재료들로 공급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영향 역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어떤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들이 구체적인 어떤 반전의 트리거들이 공급이 된다면 시장은 그간 속수무책으로 내몰렸었습니다만 관련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었던 1월 중화순 어떤 그 인덱스 측면에서 그 출발점을 계산해 본다면 한 2800선 정도까지 어떤 되돌림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인덱스 경로 차원에서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전쟁 공포가 공포와 그리고 이후 어떤 매크로 측면에서의 어떤 악순환에 대한 어떤 우려들 맞서기 위해서는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할 때 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에 맞서는 어떤 투자 전략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서부터 한목소리로 Short Equity Duration 전략 대안 압축 대응이다 이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Short Equity Du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이 계속해서 벌어들일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치의 증가 또는 어떤 현금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주주들에게 투자가들에게 돌려주는 그 속도 그게 바로 Equity Duration이 될 텐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 전가에 에러가 발생하고 요구 수익률이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선 이 Duration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도주에 가까워진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대안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기 위해선 실적 성장성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어떤 Valuation 부담을 계속해서 낮춰갈 수 있거나 아니면 배당, 자사주매입, ESG 대응 또 퀄리티 등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투자가들에게 안전마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Short Equity Duration의 준하는 전략 대안이 된다 또 중장기 주도주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낙폭과 대 주가 메리트, Valuation 여건 거기에다가 22년 1분기 또 EU 전체 기간에 실적 모멘텀 겸비에서 중장기적으로 현재 어떤 바텀 피싱이 가능한 업종 대안들을 가려서 본다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CMO들, 그리고 정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 대표주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Short Equity Duration 추구와 함께 또 전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관련된 안전지대 투자 대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리서치센터 섹터 담당자별로 업종별 견해를 종합을 해서 유불리 정도, 펀더멘탈과 실적 펀더멘탈과 업황에 미치는 유불리 정도를 따져서 판단을 해보면 정유라든지 조선 기계, 플랜트 기자재, 비철금속 또 가스 관련된 업종들은 오히려 러시아 사태가 반사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나 화학 그리고 운송 항공 쪽이 되겠죠 거기에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파장이 업황의 혼란을 경유해서 실적 펀더멘탈에 조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주요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번 리스크에 한 발짝 비켜서 있는 무관업종이 된다, 무풍지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긍정적인 어떤 업황 영향의 우세한 쪽은 바텀피싱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딩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정적 영향이 우세한 업종들 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투자가들이시라면 적극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 사태를 달리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발간된 3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자료 제목은 바닥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어떤 세미나 기회랑 그리고 이제 시장 발간 전략 자료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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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